안녕하세요 현재 격투스포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수입니다 주먹이 온다 프로그램 시즌2에서 서울지역 우승을 하면서 격투팬분들께 어느정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먹이 온다 이후에 로드FC오피셜짐인 사비멀티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우고 싸운걸 바탕으로 스포츠 관련 업종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길을 택했고 지금도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무척 즐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몸매관리 차원에 있어서 새롭게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 격투 동작을 통한 유산소성 운동들이 모두 복합되어 있어요 종합격투기의 대부분의 동작들이 상대방의 힘에 저항해야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근력 향상과 근육 밀도 향상에 무척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격투 체육관에서 몸매관리를 하는 젊은 남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점들이 알려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격투 모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미남 미녀 파이터들의 몸매와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도 요즘 젊은 층들에게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투기 팬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오프라인에서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화이팅!